4.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.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. 보라,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.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.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.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주님, 지나간 좋은 일, 가슴 아팠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 아침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며 이제 막 솟아남을 확신합니다. 오늘 저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.